태양의 계절 쏟아지는 햇살과 청춘의 푸른파도와 함께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팝캣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이 인천 왕산 마리나에서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흘간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왕산 해수욕장과 의랑리 해수욕장 선녀바위 해수욕장을 주변에 두고 있는 왕산 마리나에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댄스 배틀 대회와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양한 아시아 팝 공연과 국내 최고의 스타 가요쇼, 인디밴드 공연, 케이팝 공연 심야에는 연인들의 괭음 파티인 스타 DJ들이 진행하는 EDM 파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할아버지, 할머니,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요트 승선 체험, 초대형 워터파크 물놀이와 환상적인 경관, 빛 축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쇼가 매일매일 진행되며 행사장 주변에는 하루 온종일 치킨과 고치, 각종 호프와 생맥주를 즐기는 다양한 환상의 먹거리 장터도 있는 올여름 최대 축제장인 인천 왕산 마리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만끽하십시오 팝팬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인천 왕산 마리나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erry Christmas 저의 имму halls ilah 감사합니다.